자, 22년 10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사람 A, B, C가 스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A는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경로를 따라 올라가고 B는 속력이 빨라지며 직선 경로를 따라 내려오며 뭐 얘는 등과속도 직선 운동이네요. 그 다음에 C는 속력이 변하며 곡선 경로를 따라 내려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운동 방향으로 알짜 힘을 받는 사람만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죠. 운동 방향으로 알짜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 방향으로 알짜 힘을 받으면은 속력이 어쨌든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A는 제껴야 됩니다. 얘는 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B는 뭐 할 말 없죠. B는 그냥 뭐야? 이쪽 방향으로 알짜 힘을 받으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할 겁니다. 근데 C 같은 경우는 지금 곡선 경로를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곡선 경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대로 힘 분석을 하기 위해서 물리 2로 가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원심력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물리 원선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뭐 등속 원운동도 나오고 그죠?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등속임에도 불구하고 등속도 운동 아니죠? 방향이 계속해서 변하니까. 그쵸? 그리고 등속이니까 뭐다? 등속이니까 뭔가? 등가속도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닌 건데 방향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런 건 뭐다? 분명히 가속도 운동 맞습니다. 그쵸? 근데 그 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갑니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거든요. 즉, 이런 곡선 경로가 떴을 때는 이런 곡선 경로가 떴을 때는 어쨌든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지는 않는다 라는 것만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물리 2로 가야 정확한 힘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서 운동 방향으로 알짜 힘을 받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 비밖에 없다?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